우리 빈인들은 보통 언제 짜증을 내십니까? 우리 빈인들은 보통 언제 분노를 느끼십니까? 지금 짜증 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절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많이 짜증을 내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지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언제 짜증 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원하는 일이, 내가 원했던 일들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술술 풀리지 않는다거나 내가 또 몸이 좀 아프다거나 그렇게 내 계획이 뭔가 뒤틀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겹쳐오면 보통 그렇게 짜증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통 짜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보통 여름에 많이 오죠 그런데 이제 곧 여름이 지금 다가오기도 한데 많이 더울 때 우리는 짜증이 납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럴 때는 많은 여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욕을 많이 하는 어떤 환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환자가 목사님이었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고 뭐고 다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죽을 것만 같은 그 고통 앞에서는 온갖 짜증과 그 분노와 화가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필터링 해낼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내가 당장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화가 먼저 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뉴스에 심각한 분노를 자아낼 만한 일을 보면 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는 어떤 병원에 가서 이 병원의 처리가 빨리빨리 되지 않을 때 지금 당장 내 이가 너무너무 아픈데 날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 그럼 굉장히 화가 나죠 우리는 그런 일들로 써도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느끼는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모습 그 중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크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완결된 상황 그것만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시고 몸소 그것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들 하나하나마저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먼저는 우리 행악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의 그림에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한 명의 행악자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욕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다른 행악자 이 자는 예수님이 죄 없는 자라고 대변하면서 자신을 기억해달라라고 했던 사람이죠 이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인물들 말고도 예수님을 모욕했던 인물들이 있는데 핵심 인물은 이 세 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특히 이 행악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어떤 사람들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달려계시다라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한 장면으로 그들을 놓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이 예수님 곁에서 달려있는 이 두 행악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이 행악자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예수님도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는 곧 죽을 그 상황에서 성경은 이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언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 행악자들 먼저는 이 이름으로부터 우리 특별한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뭔가요? 행악자입니다 우리가 한글을 번역으로는 누가 보금에서는 행악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다른 보금서 본문들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이들을 표현합니다 바로 강도들입니다 강도들이 아닌 누가 보금에서는 행악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그 강조점이 다르겠죠 누가 보금 외의 다른 보금서들에서는 강도들 그러니까 어떤 죄의 종류들을 얘기를 하겠죠 강도 행위들을 표현하여서 그들을 강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 보금에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그들을 표현합니다 어떻게요? 행악자라고요 이것을 조금 더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악을 행한 자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악을 행한 자들 그런데 악을 행한 자들이라고 하면 사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는 것 혹시 느끼신 분 계십니까? 그냥 강도들 이러면 우리들과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악자 문자 그대로 악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하면 사실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범위가 넓어져 버린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행악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굳이 그 강도들이라고 그 사람만 딱 꼬집어서 한정짓지 않고 그 행악자의 범위에 그들뿐만 아닌 누구나도 악을 행한 자면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일부러 행악자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누가는 행악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또 이 누가복음 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혹시 누구에게 쓰고 있는 편지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대오빌로입니다 그 대오빌로라는 사람은 그 직위가 각하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어떤 로마의 생각보다 고위직에 있는 어떤 관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직위가 높고 사람들로부터 분명 존경도 받았을 것이고 어떤 부족함과 약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었을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복음서 내용들을 쫙 소개를 하면서 특히 행악자에 대한 부분을 강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행악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누가는 심지어 그 대오빌로 각하 또한 행악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행악자다라고 이 명칭한 것에서부터 우리 모두를 그 안에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악자들은 과연 어떤 대우와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연히 십자가형을 받았으니 죄인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요 그들을 향한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유대인들이 그 행악자들을 향해서 이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밤까지 달아두면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이 임하기 전에 그들을 어떻게든 처형시키고 빨리 그들을 끌어내려서 무덤에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정에 대한 강박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있기 전에 그 자들을 예수님 포함하여서 그 행악자들 그들을 빨리 처형시키고 무덤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이 임할 때까지 그 밤이 되기까지 그들을 달아놓으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행악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것처럼 그들을 되게 더럽고 멀리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 다른 그 시대를 보여주는 여러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 십자가형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과 엄청난 조소와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형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한 그런 어떤 포비아적인 어떤 그런 혐오스러운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형을 받았던 행악자와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행악자들 그 행악자들과 예수님과의 모습조차도 뭔가 지위와 단계가 조금 나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그 다음에는 로마의 또 그런 병정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동등한 줄 알았던 똑같이 사람의 세상의 시각에서는 동등이 죄인인 줄 알았던 그 행악자조차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당장 나를 풀고 너도 자유롭게 되라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얼마나 웃기냐 라는 식의 조롱과 비하를 서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모욕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계시죠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그 두 행악자보다도 마치 더 밑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행악자들 중에서도 가장 낮고 낮은 모습이셨습니다 그 같은 모욕을 당하시는 그때 바로 옆에 있는 한 행악자의 그 말이 예수님의 귀에 들립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죄 없으신 분이시다 내가 이 자를 내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나 한번 봤는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는 이 자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 그 낙원에 가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말한 그 행악자에게 기억해 주시기만 할 뿐 아니라 그가 자신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엄청난 약속을 그에게 하십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 십자가 형벌 중에도 임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행악자들과 함께 목박혀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함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무언가 남들에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뭔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무언가가 나에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위축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럴 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많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때 그런 우리들이 될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악자들과 함께 달려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악자들과 함께 달려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행악자들 안에서조차도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일보 직전인 그때까지 그 구원의 메시지의 그 기준을 조금 더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사람에게 의탁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고 낮은 세상의 기준에서도 정말 버림받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저주가 가득한 그 행악자들 그 사이에서조차도 심지어 그 사람에게조차도 그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빛님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그 행악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조금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과 기준을 갖출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서조차 조금 더 가능성을 발견해 낼 수 없다라고 이미 그것을 단정짓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그 가능성은 우리와 같은 그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 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 오직 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실 그 자격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뿐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요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요 내가 비록 그 두 행악자와 같은 죄인일지 몰라도 내가 그토록 너무나도 너무나도 심각한 죄인일지 몰라도 그 같은 자에게조차 구원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행악자된 그 우리의 모습 그것만이 우리는 예수님께 필요할 뿐입니다 그 같은 고백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표현 그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기억 정도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이상으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네가 나와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맛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악자로서 살았지만 나의 정치성은 행악자이지만 나의 본 모습은 행악자이지만 그 같은 자와 함께 옆에 달리셔서 그 같은 자 옆에 귀에 대고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우리 빛님들이 우리가 내가 함께 그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 빛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 고통을 받는 그 중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겪고 있어서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있는 그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그 사랑이 임해야 하는 그 사람의 자격은 조금도 우리에게 어떤 높은 기준도 어떤 낮은 기준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자격과 그 주권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행악자의 자리에 두고 있는 이 누가의 이 기록에 따라서 우리 또한 그 행악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기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자격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행악 여러분이 대단하게 행했던 어떤 이전의 기억들에게서 여러분의 하나님 백성 낸 자격을 여러분이 떳떳할 수 있는 자격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직 주님 앞에 주님 옆에 함께 행악자로 서 있었다라는 것 그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멋진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대단한 업적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잘 살아냈던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행악자의 위치에 있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소는 행악자들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똑같이 행악자들로서밖에 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행악자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처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그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어느 낮은 자리일지라도 높은 자리는 물론 낮은 자리는 물론 그런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토께서는 그곳에 계십니다 행악자와 같이 서 있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기억합시다 그 사랑이 우리 빛님들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기억하십니다 아멘